영원법 특강 제18랑 과거완료와 미래완료 시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거완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완료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냅니다. 현재완료와 마찬가지로 완료, 결과, 경험, 계속 등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박스해라 현재완료와 과거완료의 차이점을 표시해놨습니다. 현재완료로 가능성 기준이 현재입니다. 그리고 과거완료로 가능성 기준이 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완료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행위를 나타내고 과거완료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과거 우리가 보통 대가구라고 얘기하죠. 에서부터 과거까지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이것을 우리 잠깐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완료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부터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지금 현재까지의 행위를 나타내는 거죠. 바로 그 이전부터 여기까지 지금 현재에 따라서 기준점이 언제? 바로 현재가 기준이 되는 거죠. 과거완료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과거, 과거의 과거, 그 이전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대가거라고 얘기하죠. 과거의 과거에서부터 과거까지 행동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현재완료의 기준점은 현재, 과거완료의 기준점은 과거, 또 잠시 우리의 공부하게 될 미래완료도 마찬가지죠. 미래완료의 기준점은 그 이전부터 쭉 미래의 어느 시점까지, 미래의 어떤 시점이 바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접근할 때, 먼저 많은 경우에 현재완료는 현재완료를 나타났던 어떤 표현, 과거완료는 과거완료를 나타났던 어떤 표현, 그 다음에 미래완료는 미래완료를 나타낸 어떤 표현과 같이 쓰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문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I didn't know him because I had never met him before. 나는 그를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내가 그를 전혀 만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자 보시면, I did not know him. 여기 시제가 어떻게 되어있죠? 시제가 바로 과거로 되어있죠. 그래서 이 기준점이 되는 이 과거 시제 이전에, 이전 상황이 있죠? 이전에, 그 이전에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완료 had never met가 쓰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 보시면, he had been ill for a month when I visited him. 기준점이 어디게 됩니까? 바로 여기가 되는 거죠. 이쪽 부분에서, 이쪽 부분에서 바로 your visited, 이 시제, 과거, 이게 바로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점까지 쭉, 이 기준점까지 내가 그를 방문했을 때, 그는 한 달 동안 몸이 좋지 않았다, 아팠다, 자유롭게 그림으로 본다 그러면, 바로 이 시점이 바로 방문한 그 순간입니다. 이 시점, 그리고 그 이전부터 쭉 아픈 거죠. 이만큼이 얼마큼이 됩니까? 그렇죠. 바로 한 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쭉 내가 방문했던 그 시점 기준이 돼가지고, 그 시점까지 계속 아팠던 거, 이제 과거완료 느낄 수 있겠죠? 미래완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완료도 마찬가지죠? 핵심을 보니까, 미래의, 미래의 특정한 시점까지의 동작이라는 상태를 나타낸 거죠. 그래서 미래의 특정한 시점이나, 미래의 특정한 시점까지의 동작 상태, 미래의 특정한 시점,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서가 됩니다. 좀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다시피, 그 이전부터 쭉 이 미래의 특정한 시점, 바로 여기까지, 계속된 어떤 행동, 상태,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미래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 보시면, 이 시점이 바로 내가 돌아오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때 되면 이미 나는 이 자리에 없을 것이다, 떠났을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문장 보시면, 내일 오후까지 우리는 끝날 것이다. 보시면, 여기 시점이 바로 내일 오후예요. 내일 오후까지 쭉 일을 하다가, 바로 내일 오후에 일을 다 마무리가 되는 거죠. 마무리를 하는 것이 바로 미래의 특정한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점이 언제냐라고 하는 것, 바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문제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면, By the end of this year, we belong to the entire global group. 자, by the end of this year, 올해 말까지, 올해 말까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과거, 미래, 그렇죠. 바로 미래가 되는 거죠. 이래되면 문법책 모두 전부 다 커버했을 것이다, 즉 다 포괄해서 끝마쳤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미래의 일정한 특정한 시점이 제시되어 있으니까, 바로 미래의 완료 시점이 쓰이게 되겠죠. 그래서 미래의 완료 시점이 쓰이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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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문제 보시면, When he arrived at the stadium. 우리가 운동장에 도착했을 때, the match. 바로 그 시합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이 기준점이 과거죠. 바로 여기가 운동장에 도착한 시점이죠. 그래서 쭉 해오던 시합이 바로 그 때, 어떻게 됐다는 얘기에요. 마무리가 됐다, 끝났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끝났다 아니라 started, 시작됐던 거네요. 그 시합이 이미 시작되었다. 그래서 기준점이 과거니까, 과거 완료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ad already started 하시면 정답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mazed, I've been here for 16 years. 5월 8일이면 나는 이곳에 16년 동안, 16년 동안 있는 셈이 될 것이다. 어떻습니까? 여기서도. 이게 바로 5월 8일입니다. 미래의 특정한 시점이 되는 거죠. 이제 다음, 쭉 16년 동안, 16년 동안 이곳에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미래의 완료를 써야 되겠죠. 그럼 미래의 완료를 나타내는 표현. 아, 여기 나와 있네요. Will have been here for 16 years. 정답,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4번 보시면, When I came home.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내가 집에 왔을 때, I found. 자, 이거 발견했습니다. 기준시점이 바로 과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I came home. 바로 이게, 그것도 기준점이 되겠죠. 과거죠. 그런데, 열쇠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바로, 자기 자식이 열쇠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기 이전 상황이죠. 열쇠를 잃어버린 것은 따라서, 이쪽 부분에는 그렇죠. 바로, 과거 완료시제가 쓰이겠죠. 그래서, header lost t가 정답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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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